자, 느낌표라고 나오는데요. 여러분 얘는요. 계승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. 이 계승 혹은 다른 말로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쓰는데 요거의 뜻을 의미하자면요. 자, 10 팩토리얼 이렇게 말을 쓰면 얘는 뭘 의미하냐? 10부터요. 계속 곱해져 갑니다. 작아지는 순서로. 어디까지 곱하냐면 1까지 곱한다. 이런 의미를 의미해요. 그래서 계승, 점점 작아지면서 곱을 한다라는 겁니다. 이건 여러분 이제 순열이나 조합을 볼 때 가장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에 n 팩토리얼이라고 적혀있으면 n 곱하기 n-1 곱하기 해서 쭈르르 간 다음에 결국은 1까지 곱해져 이 점점점을 잘 사용해주시면 표현할 수가 있어요.